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걸쳐 20종이 있습니다. 몸을 둘러싼 단단한 갑옷, 짧고 튼튼한 다리와 단단한 발톱. 적의 위협을 받으면 몸을 동그랗게 마는 종도 있는데요. 생김새와 달리 움직임이 워낙 재빨라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군요. 뛰어난 맛 때문에 이곳 마야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그걸 먹는다고? 아르마딜루를? 정말로? 그러면 여기는 아르마딜루를 언제마다 한 번씩 먹어요? 많아요? 많아요? 사냥개만 있으면 같이 남아주세요. 사냥개만 있으면. 좀 봐도 돼 가까이서? 저거 같아. 나 아르마딜루를 먹었어. 이게 무슨 동물이야? 아르마딜루를 뭐 먹는 거야? 뭐가 깊지 않아? 귀엽다. 어 되게 귀엽다. 작다. 이거 두더지 좀 해. 돼지 같아. 이거를 키우나? 가봐. 히많이 세. 히히. 히히. 히히요? 야 그 새끼네. 도움데이 세. 야 그 신기하네. 야 신기하네. 아 무서워요?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내가 잡고 내가 꽉 잡고 있을게요.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여기. 여기. 자기도 모르고. 자동차가 보는 듯이.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도. 이런 장난감이 없으니까.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동물들 가지고. 뭔데요? 내가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강아지 고양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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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귀엽다. 우와. 어떡해. 일곱 마리야? 강아지도 새끼 많이 낳으시네요. 어떡해. 강아지 새끼 엄청 많아. 우와. 일곱 마리네.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우와. 다 잡을 수 있어. 우와. 아 경기 되게 키워. 꼬꼬다 봐. 이게 되게 웃긴 게. 얼굴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게 집인가 봐. 차게 나도 해. 차게 나도 해. 엄마 강아지 있었어요. 치킨이라고. 아. 아. 오 귀엽다. 으응. 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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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해. 다 형들. 꼬리를 피신해. 음. 오. 꼬리도 키로. 으응. 키로. 오. 오. 힘이 너무. 제주도로 아, 가만히 봐. 옆으로 골랐어. 요가 타줘. 요가 타줘. 애가 겁이 많아서 만지기만 해도 도망가려고 해요. 살살 자고 있는 거. 겁이 많아요, 애가. 계속해서 살살 만져주면 되죠. 전 안 무서운 사람이라고 알려주려고 해요. 성격을 좀 더 파악하고 얘 성격을 겁이 많아요. 좀 제가 안 무서워지면 그때 한 번 슬슬 길들여 보고 이름도 붙여서 제 친구 만내라고 해요. 시끄러워. 저거 같아. 아, 시끄러워. 나의 방만이 오세요. 빨리 끌어. 약간 우리 보면 상류탕 같아, 나는. 이제 우리 씨씨가 그리쩍에 마지막으로 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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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오오오올해서 이렇게 꼭 먹으면 뭐구나. 머리만 안 먹으면 진짜 내 먹는 척 보고 먹겠는데 맛보겠는데 머리가 들어가서 양이 엄청 넓네. 아르마디로만 넣은 거야? 무슨 조미료 같은 거? 무슨 감 같은 거는 안 해? 텔레판야? 나는 쏙쏙 근데 냄새가